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아주 맛있어요 오징어 양념장에 비벼서 먹어도 맛있다. 잘 먹였다. 음... 너무 맛있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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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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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소스는 아주 맛있다. 고소하다. 그것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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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과 예약이 너무 좋아요. 국물이 정말 맛있다. 국물이 참기름. 국물이 참깨. 국물이 참깨. 국물이 참깨. 국물이 참깨. 국물이 참깨. 국물이 참깨. 맛있다 완전 꾸덕꾸덕 맛있다 다음은 크림불닭 내용물이 생각보다 푸짐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오징어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좋은데, 정말 맛있게 먹어야 해요!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! 고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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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바삭바삭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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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양념이 너무 고소하고 넓은 돼지 쫄깃ando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보다 더 고소하고 고소해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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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먹어야지 계란 소스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? 도둑둑둑 바로 먹어야지 또 먹은거에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고소해 와.. 짐이네 아.. 아.. 으굿 으아..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